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 6월 29일 토일날입니다 어제는 못 뵀었죠 예 어제는 하루 또 이형서씨가 바빠가지고 못했습니다 어제 하루 걸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좋은 날 되시고요 오늘도 역시 건강에 대한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조영필의 친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친구 제가 불러드리기 전에 손을 한번 이렇게 펴십시오 그래가지고 손을 쥐실 때 엄지를 펴십시오 엄지를 펴시고 인지 중지 약지 깨끼를 이렇게 쥐는데 딱 엄지는 쭉 펴시고 인지 중지 약지 깨끼를 딱 이렇게 감아 쥐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넷 일곱 여덟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상체의 전 힘이 갑니다 힘을 주실 때 본인이 손을 비시거나 그 다음에 본인의 이름을 대십시오 유형선 유기환 유형선 최고야 유기환 최고야 유기환 최고다 유기환 할 수 있다 유형선 하면 된다 유형선 하면 된다 홍길동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힘을 딱 주면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어제 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체면을 거시는 겁니다 자 한번 딱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엄지를 쭉 펴시는 거예요 힘을 주고 최대한으로 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 중지 약지 깨끼를 이렇게 딱 휘감아서 오그라 지는 거예요 딱 쥐고 나면 엄지를 다시 힘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체 가슴을 쭉 펴시고 힘을 힘차게 주시면서 홍길동 홍길동 심청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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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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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환 그렇게 해보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미니운동을 했으니까 친구 양 친구를 부르겠습니다 네 한번 친구 신청합니다 네 여러분 친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네 여러분과 저도 함께 우리 친구죠 네 함께 부르겠습니다 친구요 조용필이의 노래 하지영 작사 이호준 작곡이네요 너무 좋은 노래죠 너무 좋은 노래죠 우리는 아름다운 친구입니다 부약 같은 친구 네 사랑스러운 친구입니다 네 사랑스러운 친구예요 네 사랑스러운 친구예요 하늘에서 잠자고 주와 고음 구름 따라 오르고 친구예요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예요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예요 옛일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정차자 친구예요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히 눈을 갔네 내 슬픔도 깨풍도 예로움도 함께했지 푸른 몸을 안고 내 일을 다짐하도 우리 곳은 약속 어디에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주와 고음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예요 친구예요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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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잃어버린 정차자 친구예요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히 조용히 눈을 갔네 슬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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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움도 함께했지 그뿐 꿈을 안고 내 이름 다지마도 우리 고생 약속 어디에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으로 너 살 거야 그리운 친구여 잘 불러 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2024년 7월호 건강대세에 써있는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를 유용설씨 유튜브와 유기환 유튜브 합동방송을 하겠습니다 당뇨가 참 완병의 원인이 되죠 당뇨병 홍수시대라는 제목입니다 당뇨병 홍수대에 사람 낳는 법 어떻게 살아나야 될까요 오늘 저녁부터 장마가 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홍수시대라는 말이 나오네 현재 당뇨병은 대홍수시대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대홍수시대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한국에서는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적으로 당뇨병 유병률이 가장 빠르게 증거하고는 있지만 유독이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가 이토록 빠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뇨병 홍수의 시대에서 살아남는 법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서울 NUD 의원 박민숙 약박사 글입니다 저자는 박민숙입니다 22년 대한당뇨병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당뇨병 입역률은 2012년 11.8% 2019년 13.8%에서 2020년에는 16.7%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빠른 증가세라고 보다는 폭증세에 가깝습니다 폭증세에 가깝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의 당뇨병 증가가 이토록 빠른 이유는 단지 몇 가지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발병 원인이 종합적으로 상승효과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 인구가 7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 성인에게는 10명 중 3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당뇨 전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을 더하면 당뇨 인구는 2천만 명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욱 우습스러운 것은 젊은 층의 당뇨 유병률입니다 30대 이하 유병률이 2014년 남자의 경우에는 3.1%였는데 2018년도에는 3.7%로 여자의 경우에는 2.1에서 2.7로 대단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장년층이나 고령층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다고는 하지만 이 통계의 대상에 청년임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이는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30대 인구의 30%가 당뇨 전단계 상태라는 점은 무척 우려스러운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뇨병 전단계의 경우 5년 이후에는 40%가 당뇨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당뇨병 위험지단이자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당장 해야 할 일은 당뇨병 전단계를 찾아내고 적절한 예방요법을 통해서 당뇨병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유튜브 유형철씨께서 10가지 당뇨병 폭증의 발언지 10가지를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기환 유튜버께서 잘 읽어주셨고요. 이 방송은 유기환 유형선 유튜브의 유튜버 두 사람이 읽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파트 1. 당뇨병 폭충의 발원지 10가지 제목이 되겠습니다. 당뇨병, 당뇨 전단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가지 원인을 꼽을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당뇨병 대홍수를 만든 중요한 10가지 발원지가 존재합니다. 그 발원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당뇨병을 예방하고 당뇨병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출발점일 것입니다. 다음에 제시하는 10가지 발원지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가 더 오래 살게 됐습니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50세를 넘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70세를 겨우 넘겼습니다. 의학에서는 이를 기대수명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영세의 기대수명이라고 부릅니다. 기대수명은 특정 연도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뜻합니다. 한국인구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22년 82.7세로 약 20년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2022년 여자의 기대수명은 85.6세로 남자의 79.9세에 비해서 5.7년 정도 길고 남녀 모두 조만간 80세를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난다고 해도 우리 몸의 장기와 조직의 기능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특정 장기는 기능의 연안이 명확하게 존재하며 아무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노화의 기능 상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인슐린 호르몬과 이를 생산하는 최장의 베타세포 역시 노화의 빠른 기능 상실이 일어나는 부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쓸 수 있는 인슐린 호르몬의 총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빠르게 인슐린과 최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뇨가 생길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요. 우리 먹거리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식단과 식생활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언뜻 주변의 음식들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은 반대로 먹을거리는 빠르게 퇴보하고 있습니다. 퇴보야... 이것은 심각한 얘기죠? 밥, 빵, 면으로 대표되는 정제 탄수화물 식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인스턴트 식품이 빠르게 식생활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의 최장 기능을 고갈시키고 인슐린을 소모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식생활의 변화가 당뇨병 대홍수를 이끄는 가장 큰 반란군입니다. 대홍수를 일으키는 정제된 반란군입니다. 정제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 그게 빵이라든가 밥이라든가 국수라든가 가공해서 우선 맛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다 읽겠습니다. 머뭇거리의 변화는 문화 변화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한국은 겪는 경제적이고 스트레스가 심한 생활에 크게 좌우됩니다. 빨리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음식을 찾다 보니 음식의 건강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음식의 건강성. 셋째입니다. 갈수록 신체활동이 줄어드는 생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동과 신체활동을 줄여주는 편리한 생활은 교통수단의 발달이죠. 편리한 우리들의 생활은 우리 몸과 건강에는 오히려 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굳이 찾아서 운동하고 몸을 움직이려고 의도하지 않으면 몸을 쓸 일이 거의 없는 생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체활동, 운동이 줄어든 몸에는 결국 불건강의 그림자가 두려워지고 맙니다. 근육이 줄고 생체 리듬의 균형이 깨지면서 급격한 노화와 기능 상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슐린 홀몬과 최장기능의 쇠테 역시 이런 변화에 따라서 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로는 인공적인 조명이 늘고 밤낮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슐린은 제대로 숙면을 취해야만이 재생이 되고 기능성이 살아나는 홀몬입니다. 수면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5시간 이하의 수면을 취한 사람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2.5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을 잘 자야 됩니다. 환하게 불 켜 놓고 잠을 잔다든가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데서 잠을 잔다든가 잠자리, 이부자리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참 중요하겠죠. 다섯째, 머리를 지나치게 많이 쓰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현대인은 생각 중독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현대인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로 하는 일도 무심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함으로써 뇌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끊임없이 연속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좋지 않고 가끔씩 뇌도 휴식을 피우면서 때로는 그 생각을 비우고 명상도 한다든가 이렇게 이런 어떤 재체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뇌는 계속 움직여야 하고 이때 필요한 것이 뇌에너지인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의 소모가 많아집니다. 뇌에 끊임없이 포도당을 공급해야만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우리 몸에서 체중의 약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신체기관이지만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뇌는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에 약 50% 이상을 사용하고 이 중에 약 80% 역시 오직 에너지 공급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포도당을 뇌에 공급하지 않는다면 뇌에 있는 포도당의 양은 10분 안에 모두 고갈되고 맙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포도당을 더 많이 쓴다는 것이고 이렇게 뇌로 포도당을 보내자면 우리 몸의 최장 인슐린 분비장치 역시 끊임없이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최장 인슐린의 기능 상실도 점점 빨라지는 것입니다. 여긴 내가 읽을게요. 좀 빚고 또 교대를 읽읍시다. 다섯 번째는 이영선 씨가 유튜브가 읽었습니다만 여섯 번째는 유튜브 교환이니까 읽겠습니다. 여섯째 소화효소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현대인의 체내 소화효소 외부에서 받아들인 소화효소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효소는 체내 여러 가지 생화학적 반응에서 총매 작용을 일으키는 단백질로서 응시물의 소화와 생명 유지에 대단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특히 섭취한 음식을 여행어서로 분해하고 흡수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소화효소입니다. 과식하거나 수면부족,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내부 소화효소가 부족해지는 데다가 각종 채소나 과일, 발효식품의 섭취를 꺼리면서 외부에서 받아들인 소화효소도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인슬린의 입지에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효소의 분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것이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소화효소입니다. 나이가 들어 소화력이 떨어진 것은 소화효소의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뇌의 소화효소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 몸은 다른 일에 쓰이는 대사효소까지 가져와 소화작용에 써버리고 맙니다. 이때 가장 피해를 받는 대상 역시 인슬린 호르몬입니다. 일곱째, 갈수록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있는 점입니다. 한국인은 극강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스트레스 자체가 인슬린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스트레스가 무서운 이유는 식욕을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의 대뇌가 스트레스나 불안을 느끼면 식욕을 제어하는 사상 하부에서도 충격을 가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1차적으로 혈증, 인슬린 수치가 높아지면서 지장에 큰 부담을 가하고 2차적으로 식욕을 자극해 과식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인슬린 과잉 분비를 철회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2중의 공격을 가하고 가하는 최악의 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튜버 이영선 씨가 있겠습니다. 스트레스는 하여간 어느 곳이든 중심자리에 있구만요. 여덟 번째 소개하였습니다. 현재 비만 증가세 역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통계조사에서도 최근 10년 동안에 성인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비만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성인 전체 비만 유병률이 38.4%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경우에 2012년 23.4%에서 2021년 27.8%로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남자의 경우 2012년 37.3%에서 2021년 49.2%로 약 1.3배 증가했습니다. 즉 전체 성인 남성 2명 중 한 명이 비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비만은 인슐린을 가장 괴롭히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아홉째는 현재 우리가 너무 많은 약과 영양제를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나친 약물 사용은 신진대사를 저해하고 간과 콩밭에 부담을 줍니다. 또 상당히 많은 약물이 인슐린을 생산하는 최장기능을 떨어뜨리거나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많은 약재가 포도당 불내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최근 약재와 연관된 당뇨병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재에 의한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 인슐린 분비의 감소가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당뇨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물 부작용 중에서 당뇨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약재로는 경구피임약, 스테로이드나 인효제 등이 있습니다. 또 일부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는 급격한 혈당 상승을 초래해서 이슈인 과분비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열 번째를 소개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연달아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만약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질병이 생겼거나 발병 가능성이 높아졌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뇨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질병의 뿌리 질환인 대사증후군입니다. 당뇨병과 마찬가지로 최근 고혈압,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환자의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 역시 당뇨병 대홍수를 이끄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파트 2는 내일 다시 내일은 당뇨병 완치가 아닌 당뇨병 관외인 이야기 파트 2는 내일 읽어드리겠습니다. 파트 2는 접어놓으십시오. 네, 접어놨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항상 희망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사고로 나를 위하면서도 또 남들을 위하는 서로 배려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웃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